배우 강동원이 미국 최대 에이전시 caa와 계약을 체결했다. caa는 미국 3대 에이전시 중 하나로 최근 오징어게임 이정재와 정호연 등이 계약을 맺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강동원은 영화 기생충 오징어게임 같은 tv쇼들이 주목받으면서 국제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한국 영화 배우들의 줄에 합류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강동원은 스콧만 감독이 연출한 재난영화 쓰나미 la를 촬영했고 이 영화는 강동원의 할리우드 데뷔작이다. caa는 브래드 피트 톰 행크스 등과 함께 일하는 곳으로 강동원은 그동안 꾸준히 해외활동에 대한 바람과 준비 과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2016년 개봉된 영화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해외 진출을 해야한다. 촬영 현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하다. 배우들이 해외로 안 나가면 나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건 역시 배우가 해야할 일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강동원은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한국어 데뷔작인 브로커에 출연할 예정이다.